오늘 제가 최근에 매수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애플입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이 맥북에서 신한 HTS 앱을 제가 못 들어가셔서 제가 스크린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작년 10월에 속쓸,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3배 레버리지 상품과 한국 반도체 장비 STI 그 두 종목을 한 2천씩 투자했었고 그 당시에 일단 반도체 장비 주식은 한국 주식은 30% 수익 내면 엑싯하는 걸로 그리고 속쓸은 70% 수익 내면 엑싯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엑싯을 한 게 속쓸은 올해 3월인가 4월 정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식은 저번 달 정도인 걸로 갔습니다. 몇 주 전에 매도를 해서 목표 수익률을 생각보다 일찍 달성을 해서 엑싯을 했고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애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왜 네이버랑 카카오에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 투자는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 받았는데 왜 트레이딩 매수를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밸류에이션에 정말 매력적인 가치가 있지 않은 이상 한국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한국 주식 시장을 밝게 보지도 않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밝게 보진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웬만하면 상대를 안 하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투자를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네이버와 카카오의 두 종목의 주가 동향을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의 그래프이고 보시다시피 좀 멍청한 주가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네이버가 93% 카카오가 41%니까 정말 투자 안하니만 못한 네이버는 나쁘지 않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 주식의 특성은 올라갈 때는 개미들이 개때같이 물러들어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또 개때같이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현재 두 종목의 목표 수익률을 똑같이 50%로 잡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일단 홀딩했다가 50% 수익이 나는 구간에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종목들은 목표 매도가를 가지고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들은 목표 매도 수익률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데 일단 이 두 종목은 목표 수익률을 50%로 잡고 50% 수익이 발생하는 그날에 아무 생각 안하고 엑시스를 합니다. 이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이버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PER을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도 PER은 45배입니다. 45배는 예를 들어서 애플같은 경우에 PER이 27배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봤자 PER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2년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인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슈로 트리어가 돼가지고 주가가 확 오르면 주가가 꽤 오를 수 있는 모멘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했고 보시면은 일단은 매출 동향도 괜찮고 분기로 보나 연간으로 보나 괜찮고 굳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더 빠질 여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오를 여력만 있는 것 같은데 오른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50% 정도는 30만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 3년 내에 그래도 30만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의외로 매출, 분기 매출이나 뭐 순이익은 너무 낮게 나오긴 하지만 분기 매출이나 연간 매출이나 봤을 때 카카오가 기업 경영 철칙이나 경영자가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정도로 얘네들이 퍼포먼스가 낮게 나오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PER이 17배인데 이걸 봤을 때는 그래도 거품은 완전히 없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매수한 거는 네이버를 더 크게 매수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2, 3년 내에는 50%의 수익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가령 2년 내에 50%만 나와도 연간 환산 수익률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작년 10월부터 속쓸과 반도체 장비회사 STI를 매수를 해서 성공적으로 수익률을 달성해서 매도를 하고 요번에는 왜 네이버를 카카오를 매수했는지 이거는 제가 주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1, 2년 보고 매매, 매수와 매도를 왔다가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이제는 인베스트먼트 차원이 아니라 트레이딩 차원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을 소개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